고양이 던져봐 두마리 고양이한테 왜 던져 뭘 던져 야옹이 가봐 고양이 두마리 있네 두마리 3개인데 3개 3개가 아니야 두마리야 빨라 봐봐 여기 준호 빨라와봐 오빠 고양이 두마리 있잖아 봐봐 여기 한마리 있고 저기 앞에 한마리 있고 저기 고양이 앞에 있어 고양이 앞에 있어요? 어 그렇구나 준호 안 추워요? 왜요? 준호 모자 쓸까요? 응 모자요 모자 씌워줘요 준호가 해봐 준호가 모자 써봐 준호야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들어가면 안돼 그거 위험해요 조심해요 조심 이리 나와 준호 이리 나오세요 위험해요 준호야 이리 나와 아이 착해 엄마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어 거기 연기나지? 응 응 빙빙빙빙 준호야 노래 불러봐 노래 어? 준호야 노래 불러봐 그거 하지 말고 아니 왜 그래 준호 나는 나는 착한 남이 어린이 나는 나는 착한 남이 어린이 나는 나는 착한 남이 어린이 준호 착한 어린이 아닌가봐 착한 어린이 아니야? 착한 어린이 아니야? 아니 왜 그 돌을 그래 준호 착한 어린이 아니야? 응 어구 내기 어디 갔다 왔어요?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난 사과랑 우유 먹었어 사과하고 우유 먹었어 간식? 응 밥은 뭐 먹었어? 아니 선생님이가 어 선생님이 응 응 화양수야 응 우유는 희망해 주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바나나우유 안 주는거야 바나나우유 먹고 싶었어? 으아아아아pi 준호 엄마가 바나나우유 줘야 되겠네 사사 근데 흰우유 먹어야 되는거야 응 왜 하루를 내밀어 준호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요? 응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요? 나 음 2층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난 여기 선진희야 아 가방에 모자 왔어 아 선생님이 가방하고 모자하고 씌워줬어요? 신발은 주노가 신어서 선생님이 신겨줬어 엄마 잠바도 안 됐잖아 잠바 왜 입어 더운데 잠바 안 입는 거야 더울 때는 주노 땀났잖아 주노 집에 왔는데 땀났어요 안났어요? 안 낫떠요 낫는데요? 안 낫떠요 낫떠요? 응 안 낫떠요 낫떠요? 빙빙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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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퍼마리오 주노가 수퍼마리오네 어 수퍼마리오가 뛰고있어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뛰어 어 아이템 먹어야지 아이템 점프 점프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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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템 먹어 아이템 먹어야지 힘이 생기지 오 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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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트가 어 마이유가 하트 없는데 어? 하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트 없어서 어떡하지? 엄마! 왜? 오빠가 비쿠이 컨티드 되겠대! 준우가 이기고 있어! 얘 봐도 이렇게 파트라 아파! 준우 1등! 준우가 이겼습니다! 빨리! 오빠 준우 형 간대! 아 키티이 됐네? 준우가 키티 아 시카포! 아 스티커북이야 그게? 응! 준우 뿌잉뿌잉! 뿌잉뿌잉!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뿌잉뿌잉! 사랑해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어! 어! 시카포 다 있다! 그래! 스티커북이 다 있지! 시카포 다 있다! 우와! 많다! 진짜 스티커북이 다 있어! 아! 많다! 진짜 스티커북이 다 있어! 예!